지금 사실 여기에는 폴대 밖에 안 들었어요 여기 왔어요 저는 지금 잘못 올라왔어요 E를 가려고 했는데 F사이트 구역으로 왔거든요 이런 곳이 F사이트예요 이렇게 칸칸이 쭉 있고 이 길을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길이 엄청 내려와 이렇게 F사이트도 완전 길이 울퉁불퉁해서 여기가 힘들구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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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장 인기 많은 곳이 V사이트예요 근데 여기 아무도 없대요 오늘 한 분 계시는데 나가나보다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가요 여기가 화장실이 하나 있으니까 쭉 올라가서 저쪽에다가 하는 건가봐요 가봅시다 일단 여기가 여기다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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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F사이트 진짜 운동된다 여기 차가 운동했어 차가 여러분 오늘은 텐트마크 이거 가지고 왔어요 지금 사실 여기에는 폴대 밖에 안 들었어요 장박대 장박대 쓰던 거 그대로거든요 아직 한 번도 집에서 피거나 말리지도 않아 가지고 얘를 오늘 피칭을 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기 캠핑장에 온 것도 있어요 빨리 해볼게요 여기가 거짓말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보니까 저게 다 먹어요 제가 더 먹은 거짓말이 피칭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나가면 다 먹으러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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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소스 치즈 소금 치즈 소금 치즈 소금 치즈 소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말을 하고 펴놓고 시간이 좀 흐르면 개방해놔야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12시. 날씨 너무 좋아요. 간단하게 막걸리에 젖 먹으려고 가지고 왔어요. 근데 집에 있는 거 그냥 가져와서 사실 재료가 뭐 없습니다. 백마오라이팬 죽었어. 이거 한잔합시다. 음! 역시나. 이거 원래 저녁에 밥 해먹을 거였는데 밥을 안 가져왔어. 쌀을. 근데 매점도 엄청 멀어. 이렇게 만나요. 저녁에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 됐어요. 이렇게, 이런 거 섞을때는 만만한 나무좋. 이렇게, 살짝만 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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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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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다 계란 얹으면 맛있나? 너무 잘 익고 있는데요? 이게 뭐야? 봤어요? 흐흐흐 이제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옥이로다. 너무 좋아요. 와, 미나리점 맛있다. 너무 좋아요. 잘려보여. 지금 해가 너무 뜨거웠거든요. 오늘 캠핑장에 저 혼자밖에 없대요. 그래서 마스크 안 쓰고 가요. 아, 그래도 들고는 갈까? 일단 챙겨갑니다. 여기 제 사이트는 완전 위의 사이트예요. 꼭대기는 아니고. 꼭대기는 아니고. 무섭지 않겠냐고 했는데. 무섭지 않겠냐고 했는데. 무서울 것 같진 않아요. 오늘은. 화장실은. 화장실은 다 똑같이 생겼네요. 저렇게. 화장실은 전부 다 저렇게 생겨요. 여기가 그 유명한 V사이트예요. 여기가 그 유명한 V사이트예요. 사이트들이고. 여기가 이제 F사이트. 아까 제가 여기로 잘못 올라왔어요. 근데 길이 엄청 울퉁불퉁 험해가지고. 조금 무서워. 사륜구동만 진입 가능이라 써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V. 근데. 저 텐트가 있는 거는. 이유를 모르겠어. 아까 와 있을 때부터 있었어요. 데크들. 밑에서. 근데 여기 텐트 먹고도. 충분히. 됐겠네. 여기 이제. 요 데크들이 존이 있는 데가 V사이트인데. 여기 위에 이렇게. 데크 아닌 것도 있네요. 구역이 딱히 써있진 않는데. 이 구역이 딱히 써있진 않는데. 이 구역이 딱히 써있진 않는데. 주차인가? 얘를 모르겠다. 주차인가? 아잉. 배가 남은 있는데.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편하네. 이유. 이런 느낌이겠군요. 여기서 캠핑을 하면. 좋다. 음. 제자리도 좋은데. 여기 데크 자리도 진짜 좋아요. 여름이 엄청 시원하겠다. 제자리는 해가 엄청 쨍하거든요. 여기 시원하네 진짜. 자. 여기 이렇게. 아무도 없으니까. 요 사이 좀 더 가볼게요. 다. 시원해일 것 같아요. 다 그늘이야. 하나.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개. 아래쪽이 일곱개. 위에도.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좋아요. 일단 이 정도 경사로. 이렇게. 다 이어져 있는. 차를 옮겨야 되는지. 이렇게. 와 근데. 진짜 이런데. 길 상태 보이시죠? 이게. 사이트 투어가. 아니라. 그냥. 요즘 좀 넓은 곳으로. 캠핑장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걸오려고. 요즘은 이렇게. 자연을 보는게 좋아요. 이런 캠핑장 위주로. 검색하고 있어요. 뒤로 걷기.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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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가 약간 알달달해서 갔는데. 막걸리는 깬거 같아요. 좋아 다음 주 금요일 날 남편이 휴가가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캠핑장을 제가 가자고 막 꼬셨는데 금토일은 다 2박 3일만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박 3일 캠핑을 예약을 해보셨어요 다음 주 금토일 그래서 다음 주 평일에는 아마 지금 일 볼 것도 많아서 아마 캠핑을 안 가고 금토일로 남편이랑 2박 3일 캠핑을 가면 다음 주 영상이 아마 지금 저 나무를 보고 있거든요 멋있습니다 이제 랜턴을 아빠 거예요 아빠 완전 골동품이에요 이거 진짜 과연 될라나 보실래요 프로스펙스 아세요? 아시는 분이 있나요 아 요즘 다시 낫지 완전 옛날 프로스펙스 건데 우리 아버지가 쓰던 거라 좀 이상해 나 기분이 캠지가 이거 맞을 것 같아요 변한다 변한다 오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얘졌어요 됐어 아빠한테 인증샷 보내야지 완전 젊었을 때 아빠가 캠핑 다닐 때 쓰던 건데 이렇게 제가 물려받아서 쓰니까 이상해요 오늘 준비한 거는 엄마가 준 상추가 남아 가지고 많아 가지고 저거 먹으려고 쌈 먹으려고 한 건데 밥을 안 가져왔지 뭐예요 밥을 소주는 크게 크게 내 상추 아까워라 구워 먹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간장 이제 바람이 꼈습니다 아까부터도 불었지만 찬바람이 들어요 시골집에 온 듯한 느낌 방독대가 있으니까 더 그런 느낌 나죠 이제 이거 상추, 쌈, 아니 그거 전부칠 때 남았던 거 저기서 바람이 너무 부는데 여러분 한맥 한번 먹어볼까요 맛이 어떨려나 한맥은 좀 순한데 원래 순한만 맞나요? 고기를 저 불에다 구워? 저거 불 되게 잘 타요 엄청 잘 익었지? 먹어보겠습니다 상추 많이 우렁하고 두부랑 많이 넣은 쌈장 상추 여기 그냥 멜저처럼 담가먹으면 맛있거든요 여러분 쌈 좋아하세요? 전 진짜 쌈 끼신이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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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으음! 파특볶이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금 다진마늘 고춧가루 다진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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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큰 장작들을 쪼개줍니다. 밖에 이제 좀 무서워 가지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잔색캠 별로예요 사람 있어야지 혼자 무섭잖아 난 돈으로 혼자 돼요 잘 있어볼게요 일찍 잘 거예요 화장실 가고 싶어질까봐 맥주도 안 마실 거예요 혹시나 배 아플까봐 배에 핫팩도 붙였어요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7시가 안 됐는데 잠이 깼어요 밀크티 한 잔 마시려고 이렇게 지금 티백 해놨는데 물이 아직이에요 진하게 마시려고 하나 더 가져왔는데 보통은 집에서는 우유 끓여 가지고 밀크티 마시는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티백으로 밀크티 참 주워라 합니다 근데 저기 제가 그쪽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름이 강서혜라고 아니야 됐어 그냥 부르지 마 왜요? 어차피 앞으로 볼 일 없으니까 들어갈게요 이거는 히마리가 없지만 룩 골라입니다 어제 그냥 여기다 이렇게 뒀더니 나 근데 왜 여기 바닥에다가 나 근데 왜 여기 바닥에다가 나 근데 왜 여기 바닥에다가 이제 노른자가 놔두고요 이번 건 그나마 좀 정상적으로 됐죠 원래는 새우 깔고 계량 올렸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덮어버려 이거 비주얼이 너무 아까운데요? 따로 먹어야지 몰라 아유 아보카도, 계란, 치즈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저녁은 저녁은 쌀을 안 가져오고 아침은 또 커피를 안 가져와? 가지가지 한다 김다봉 정말 에휴 물인데 참 커피처럼 잘 마시죠? 맛있어 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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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 고춧가루 이거 보이세요? 담배꽁초? 이거 너무한거 아니에요? 이건 캠핑장이니까 정확한 자기 흡연하는 데에서 피고 가능한 공간에서 피고 혹시라도 여기서 이럴 수 있으면 돈을 쓰레기통은 담아야지 여보세요? 정말 이거 비교시면 안돼요? 다음에 오는 사람 정말 짜증나요? 대단하네 희균자는 보이고 에이 비교하면 안돼 에이 엉덩어리 에이 아 퍼마 넣어버렸 다 에이 이 에이 내가 보는거지 아니 나는 너가 내가 몸을 틀네러 퇴근 줄줄 뭔 게 뭐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